안녕하세요. 돼지아빠와 함께하는 분양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충남 아산, 아선 삼성 디스플레이 앱 탕정 업무지구에 들어서게 되는 아산 탕정 월드메리디앙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산 탕정 월드메리디앙은 중공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즉시 입주가 가능하고 적은 투자금 및 2천만원 상당의 옵션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원룸과 1.5룸, 투룸으로 구성되어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적은 평수의 도시형 생활주택이라 실거주 및 투자 상품으로 우수하며 투자를 생각하시게 되면 그 수요가 정말 중요한데요. 아산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를 품은 도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아산 탕정 월드메리디앙은 아산의 동쪽에 위치해 있고 사업지 인근으로는 아산 탕정 디스플레이와 삼성전자 나노시티가 있는데요. 월드메리디앙과 가까이 위치해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 시티는 약 458제곱미터 부지에 5개의 업체가 입주해 있고 고용인원 약 1만 7천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스플레이 시티 인근으로는 주거시설이 많지 않기에 삼성과 함께하는 탕정 업무 지구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며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산의 10년간 인구 및 세대수 1인 가구 세대수가 지속적인 증가를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의 높은 소득을 확인할 수 있고 협력업체의 인원까지 생각하게 되면 그 수요 또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사업지 앞으로는 이순신대로를 이용해서 천안 아산역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수도권 및 세종으로 이동할 수 있는 세종평택로가 인접했습니다. 또한 얼마 전 개통된 당진 천안강 고속도로가 염치읍에 위치해 있는 아산 IC에서 경부고속도로 천안 JC 구간이 선개통되므로 고속도로의 이용이 불편했던 아산에 동서를 가로지르는 고속도로가 들어서기에 앞으로 고속도로의 이용이 편리하며 추후 당진까지 연결구간이 개통되면 서해양고속도로로의 접근성이 뛰어나며 아산의 서쪽에 위치해 있는 현대자동차 아산 공장으로 빠르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아산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속적인 인구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산의 인구는 약 34만여 명인데 앞으로 추가적인 도시개발 사업 및 기업 유치로 인구 증가를 예상하며 2040년까지 70만 명 이상의 인구 증가를 많은 전문간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산은 교통과 일자리, 수요, 생활 인프라, 미래가치가 우수한 지역이고 아산의 개발은 이제 시작이라 할 수 있는데요. 사업지는 충남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722번지 일원이며 지하 3층에서부터 지상 13층, 두계동, 399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며 원룸가의 1.5룸, 트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산 월드 메르디앙은 현재 홍보관을 운영 중입니다. 홍보관은 방문 예약제로 운영 중이며 홍보관 방문이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1688-8150으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